명나라 가정 때 일이었다. 금능현 순천부의 성은 유효, 이름은 현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계국공신인 유기의 후손으로 사람 됨이 현명하고 정직하기 이를 데 없었다. 또 문장이 뛰어나며 생김새도 헌칠하여 장안의 이름을 드날렸다. 그는 소년 시절의 과거에 급제하여 이부시랑 참지정사라는 높은 벼슬에 올라 또 한 번 그의 이름이 나라를 뒤흔들었다. 그는 나이 열다섯 되자 일찍이 실황벼슬을 하던 최모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부인 최씨는 어질고 덕이 많았다. 부부는 누구보다 금실이 좋았는데 늦게야 아들 하나를 얻었다. 애석하게도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을 잃자 유현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다. 그리하여 병을 핑계로 벼슬을 내놓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냈다. 그 뒤로 비록 조정에 나아가 일을 하지 않았으나 당대 이름난 선비들과 신하들은 그의 깨끗하고 높은 덕을 늘 사무하여 우러러보았다. 유공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었는데 성품이 유순하고 정숙하여 일찍이 선비 두강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나 불행이 과부가 되어 혼자 살게 되자 유공과 한 집에서 지내면서 서로 극진한 우애를 나누었다. 유공의 아들 이름은 연수라 하였다. 그는 자라면서 얼굴이 관옥 같고 열 살에 이미 문장이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유공이 기특히 여겨 사랑하였으나 그 재주를 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연수는 열네 살에 이미 향시의 장원으로 뽑히고 열다섯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황제는 그 문장과 사람 됨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며 한림학세라는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한림은 자신의 나이가 아직 어리니 십 년을 더 학문에 힘쓰다가 다시 벼슬에 오르겠다고 말하였다. 황제는 그 뜻을 기특히 여기고 특별히 그의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면서 5년 동안 공부할 말미를 주었다. 한림은 그저 몸둘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유한림이 급제한 후에 여기저기서 혼인을 청하는 일은 많았지만 마땅한 사람을 고를 수가 없었다. 하루는 유공이 누이 두 부인과 함께 도성의 모든 매파를 불러 현명하고 어진 소저가 있는 집안을 물었다. 그러나 매파들의 말을 들어보면 칭찬할 때에는 하늘까지 올리지만 헐뜯으면 청길 굴속으로 떨어뜨리니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마음을 정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주파라는 매파가 가만히 있다가 모든 매파들의 말이 다 끝나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든 말이 공평하지 못하니 제가 바른대로 소견을 말하겠습니다. 대감이 부기를 탐하시면 엄승쌍땡만한 곳이 없고 현명하고 어진 소저를 구하시려면 신성현에 있는 사급사덱 소저밖에 없으니 이 두 댁 가운데서 택하십시오. 그러자 유공이 말했다. 부기는 원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 어진 교수를 택하려 하오. 특히 사급사는 본디 대간을 지내다가 유배지에서 억울하게 죽은 강직한 선비이니 마땅히 그 집안과 진분을 맺어야 할 것이오. 그 집에 그런 소저가 있는 줄은 몰랐소. 그 소저의 용모와 덕이 뛰어나니 더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소인이 중매일을 본 지 삼십여 년에 모든 재상댁을 다니며 신부를 많이 보았으나 이같이 행실이 아름답고 현명한 소저를 보기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취하려는 게 아니니 현숙하고 덕이 있는 소저라야 하오. 사소저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인품이 소탈하여 저절로 요조숙녀의 덕이 겉으로 나타나옵니다. 대감께서 제 말씀을 못 믿으시겠거든. 한번 은근히 알아보십시오. 그 매파가 돌아간 뒤에 유공이 두 부인에게 상의하자 부인은 이런 방법을 제안했다. 사람의 덕행과 성질은 글씨체를 보면 다 나타나니 사소저의 필체를 얻어봅시다. 우하함에 묘혜스님을 불러서 우하함에 시주하려던 관음화상에 관음찬을 지어달라고 사소저에게 부탁하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여 사소저의 글씨를 보면 그 체주와 덕을 짐작할 수 있고 묘혜스님이 그 얼굴을 볼 것 아닙니까. 묘혜스님은 매파처럼 입에 발린 말로 우리를 어지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지만 관음찬은 매우 어려울 텐데 여자의 글재주로 지을 수 있겠소. 그런 글도 짓지 못한다면 어찌 재원이라 하겠습니까. 유공이 두 부인의 말을 옳게 여겨 묘혜를 불러다가 강국히 부탁하였다. 사급사 댁과 사돈을 맺고자 하나 신부의 제덕과 용모를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암자에 기증하려던 관음화상인데 사소저에게 보여주시고 관음찬을 짓게 하십시오. 묘혜는 그 화상을 받아가지고 사급사 댁으로 갔다. 사급사 부인은 원래 불교를 받드는 데다가 예전부터 묘혜가 여러 번 집안을 찾아왔기 때문에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랫동안 보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오셨소.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승의 암자가 낡아 금년에 새로 고치느라 댁에도 찾아뵐 틈이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나 부인께 시주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불사를 위한 일인데 어찌 시주를 아끼겠습니까. 가난한 집이라 크게는 못하겠지만은 달리 필요하신 것은 없습니까. 소승이 구하는 것은 재물 시주가 아니옵고 소승에게는 금은 이상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암자를 다시 고친 후에 어느 댁에서 관음화상을 시주하셨는데 이 화상은 당나라 사람이 그린 명화이오나 단지 찬미의 글이 없는 것이 큰 흠입니다. 만일 댁의 소저가 금옷 같은 진필로 관음찬을 지어 써주시면 저희 절의 보배가 될 것이며 그 공덕이 보석을 시주하는 것보다도 더 클 것이며 소저의 수명도 길어질 것이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글재주가 뛰어나다고는 하나 이런 글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물어보리다. 부인이 신혈을 시켜 딸을 불러왔다. 묘해가 소저를 보니 그 용모는 예쁘고 시원하며 우아하고 자비스러워 마치 관음보살이 내려온 듯 황홀하였다. 묘해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자 부인이 딸에게 물었다. 스님이 멀리 찾아와서 니 필체로 관음찬을 지어달라시는데 니가 그 글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소저가 조심스레 일렀다. 소녀의 모자란 재주로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더구나 시를 짓는 일은 여자로서 경계할 일이라 하였으니 스님의 청일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소승이 구하는 것은 시가 아니고 관음보살님의 그 높으신 공덕을 찬양하는 마음일 뿐입니다. 관음보살님은 본디 여자의 몸의 신고로 여자의 글을 받아야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 요즘 여자 중에서 소저가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소승의 간청을 소저는 물리치지 마십시오. 묘해가 간절히 청하였다. 부인 또한 은근히 딸에게 권하는 눈치로 말했다. 니 재주가 미치지 못하면 하는 수 없지만 그 글은 보통의 쓸데없는 문자와는 다르니 웬만하면 지어보는 것이 어떠냐? 묘해가 족자를 내밀자 부인과 소저가 들고 펼쳐보았다. 화폭 위에 바다의 흰 물결이 도도히 펼쳐진 가운데 외로운 섬 하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관음보살이 흰옷을 입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어린 산의 아이를 품에 안고 물결을 해치고 앉아있는 그림이었다. 그 화법이 신기하고 묘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소저가 머리를 캬옥거리며 아뢰었다. 제가 배운 것은 오직 유교의 글입니다. 불교를 모르니 비록 짓더라도 스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묘해가 얼른 나서서 대답하였다. 푸른 연잎과 흰 연꽃은 그 빛이 비록 다르다 하나 뿌리는 하나요. 석가의 자비는 공자의 인과 한 가지라고 합니다. 소저께서 비록 불교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유교의 글로 보사를 찬송해도 좋을까 합니다. 소저는 결국 손을 씻고 족자를 벽에 걸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리고 채색하는 데 쓰는 붓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관음찬 120가지를 단숨에 가늘게 족자 밑에 썼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날짜를 적은 뒤 정우근사 배작서라고 서명하였다. 묘해는 그 글의 뜻과 글씨의 아름다움을 크게 칭찬하며 부인과 소저에게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는 유공댁으로 돌아왔다. 묘해의 회답을 기다리고 있던 유공과 두 부인은 묘해가 내민 관음화상의 족자를 받으면서 물었다. 그래, 그 소저를 자세히 보았소. 족자 속에 있는 관음님 얼굴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묘해가 사급사대의 모녀와 주고받은 이야기를 자세히 구하자 유공은 매우 기뻐하며 족자를 걸고 바라보았다. 유공과 두 부인은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문장과 빌법을 보니 참으로 제덕을 겸비했음을 알겠구나. 과연 매파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으니 곧 예를 갖추어 혼례를 올리자. 유공은 기뻐하며 곧 매파를 불러들여 사시댁과의 통원을 부탁하였다. 원래 사소전은 개국공신 사일청의 후예요 사후영의 딸이었다. 후영은 본디 청렴하고 곧은 선비였으나 조정에서 간신들의 모해를 받고 귀양을 간 뒤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사급사의 부인이 친정으로 돌아와 슬픈 세월을 참고 애지중지 길러낸 것이 이 딸이었다. 소전은 점점 자라서 모친을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지냈는데 부인은 딸이 홍기가 되었으나 혼인을 주선할 사람과 마땅한 방도가 없어 근심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하루는 매파가 찾아와서 사소저의 용무와 자색을 칭찬하면서 말했다. 제가 유시문중의 명을 받아 귀덱 소저와 혼인하겠단 뜻을 전하러 왔습니다. 신랑 되실 유할림으로 말하면 소년 등과하여 표슬이 한림학사에 이르고 풍채와 문장과 제덕이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으니 귀덱 소저와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부인은 이미 유할림이 뛰어나단 소문을 들은 지 오래였으나 일륜의 대사를 매파의 말만 듣고 가볍게 허락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직 소저가 어리다는 핑계로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았다. 매파가 하는 수 없이 돌아와 사실대로 말하자 유공과 두 부인이 섭섭히 여기다가 유공이 매파더러 물었다. 매파가 자기가 말한 것을 일일이 고하니 유공이 문득 탄식하여 말했다. 내가 소홀하여 매파을 잘못 가르쳐 보냈구나. 유공은 매파을 돌려보내고 이튿날 직접 신성현으로 가서 지연에게 정중한 중매를 부탁하였다. 아들의 혼사로 사급사댁에 매파를 보냈더니 교수의 무친이 교수가 어리던 핑계로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소이다. 귀관이 나를 위하여 사급사댁을 찾아가 주시겠습니까? 지연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지요. 가시거든 다른 말은 하지 마시고 다만 돌아가신 사급사에 정념하고 고든 덕을 흠모하여 구원한다는 말만 전해주시오. 그러면 반드시 혼인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지연은 유공을 관사에 머물게 하고 사씨 집으로 찾아가서 부인을 만나고 싶다고 계집종에게 말을 전했다. 부인은 혼사 때문에 온 줄 짐작하고 시중드는 계집종을 시켜 이렇게 말을 전했다. 성주께서 이같이 누추한 곳을 찾아주시니 참으로 저희 집에 영광이 옵니다. 지연은 부인의 인사를 전해 듣고는 시녀에게 말했다. 소관이 귀댁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댁 소저의 혼사를 꼭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전임 이부시랑을 지낸 유공이 늘 사급사의 청년 정직함을 공경하여 오던 중 이 댁 소저의 제덕은 물을 필요도 없이 며느리로 삼고자 하옵니다. 또한 유공의 아들은 장원급제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루었고 임금의 총애가 극진하여 사람마다 사위를 삼고자 하는 바이나 유공은 그 많은 구혼을 모두 물리치고 귀댁 소저에게만 저를 통하여 청혼하는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마시고 허락하시어야 제가 돌아가서 유공을 뵐 낯이 있을 것이옵니다. 부인이 다시 시녀를 통해 말을 전하였다. 제 여식의 제덕이 부족하고 용모 또한 보잘것 없건만 성주께서 이처럼 친히 오셨으니 어찌 사양하오리까 돌아가셔서 쾌히 승낙하였다고 이르십시오. 지연은 크게 기뻐하고 돌아와서 유공에게 그 경과를 상세히 알렸다. 유공은 기뻐하면서 지연의 수고를 치하였다. 집으로 돌아와 두 부인에게 이 말을 전하고 곧 좋은 날을 잡아 혼례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훌륭한 소저와 혼이 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부인 최씨가 생각나니 역시 마음이 슬퍼질 뿐이었다. 어느덧 혼례날이 되었다. 양가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예식을 거행하였다. 사씨 부인은 이날부터 효도를 다하여 시아버님을 받들고 공손하게 남편을 섬겼다. 또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받들고 시종들에게도 자애롭게 대하여 집안이 화목하였다. 하루는 유공이 며느리를 크게 칭찬하며 시녀를 불러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그 속에 든 거울 하나와 옷가락지 한 쌍을 내주었다. 이 물건은 비록 값 비싼 것은 아니나 우리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물건이다. 내가 지금 너를 보니 말귀가 거울 같고 덕이 옷과 같으므로 이것을 준다. 나의 정으로 알아라. 사씨 부인은 일어나 절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받았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유공은 우연히 병을 얻은 뒤 그 병세가 나날이 깊어만 갔다. 한림 부부가 밤낮으로 약을 다려 시중을 들었으나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다. 유공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깨닫고 누이 두 부인에게 탄식하며 유언을 남겼다. 누이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나 죽은 후에도 자주 왕래하여 집안일을 살피시고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오. 또 아들 유할림의 손을 잡고 일렀다. 너는 앞으로 집안일을 고모와 상의하여 가문을 빛내도록 하라. 네 아내는 덕이 높고 지혜가 뛰어나 가장을 잘 섬길 터이니 믿고 공경하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여라. 유공은 며느리 사씨에게도 유언을 남겼다. 내가 이미 어진 며느리의 덕과 행실에 간복하였는데 이제 다시 무얼 부탁하겠느냐. 유공은 마지막까지 사씨를 칭찬하고 믿어주었다. 세 사람은 다시 유공이 낫기를 빌고 또 빌었으나 유공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림부부는 하늘이 무너진 듯 슬퍼하였고 두 부인도 못내 슬퍼하였다. 한림부부는 정성을 다해 유공을 선산에 모시고 삼년상을 지냈다. 그 후 한림은 황제의 명을 받고 조정에 나아가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였다. 그는 소인배를 멀리하고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니 황제가 특별히 아끼어 벼슬을 높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간신 엄승상이 방해를 하여 여러 해가 되도록 벼슬이 오르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유한림 부부의 금슬은 말할 수 없이 좋았으나 딱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다. 혼인을 한 지 벌써 십 년이 넘고 나이가 삼십에 이르렀으나 슬아의 자녀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씨가 이를 근심하여 하루는 한림에게 탄식하며 말하였다. 소첩의 체질이 허약하여 십여 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으니 참으로 황송할 따름입니다. 수많은 부료 가운데 자손 없는 부료가 가장 크다 하였으니 소첩은 쫓겨나야 할 것인데도 상공께서 마음 넓으신 덕택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상공은 여러 대에 걸쳐 독자인지라 이대로 가다가는 유씨 집안의 대가 끊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개의치 마시고 어진 여인을 데려다 아들을 낳으면 가문의 경사일 뿐 아니라 소첩의 죄도 면할 수 있겠습니다. 유할림이 웃으면서 부인을 위로하였다. 자식이 없다 하여 당신을 두고 첩을 얻을 수야 있소 첩이 들어오면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게 당연한 일인데 부인은 왜 화를 스스로 만들려 하시오 그런 생각은 마시오 제 상가에서 첩을 얻는 것은 예전부터 있는 일이 없고 또 소첩이 비록 덕은 없사오나 다른 여인들처럼 투기하지 아니할 것이니 상공은 조금 더 염려치 마십시오 그날부터 사씨는 몰래 메파를 불러 좋은 집안의 여자를 찾았다 두 부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사씨에게 일렀다 집안의 첩을 두는 것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속담에 이르기를 말 한 필에 안장투를 얹을 수 없고 밥그릇 하나에 숟가락 두 개 없다 하였다 군자가 첩을 얻으려 해도 굳고 말려야 하는데 어찌 나서서 화를 부르는 거냐 사씨는 간절하게 아뢰었다 제가 유씨 집안에 들어온 지도 언 십년이 지났으나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하였으니 예법에 따르자면 이미 군작계의 버림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첩을 두기를 꺼리겠습니까 두 부인이 일렀다 자녀 낳는 일에 이르고 늦고가 어디 있느냐 두 시 집안에도 나이 삼십이 지나서야 아들 다섯을 낳은 이도 있고 또 세상에는 사십이 지난 뒤에 비로소 첫 아이를 낳는 이도 많다 아직 네 나이 삼십이 채 안 되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지만 저는 몸이 허약하여 아기를 낳을 희망이 없사옵니다 그러고 저는 다른 여자들 같이 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부인이 더 말리지 못하고 탄식하였다 네 뜻은 매우 갸륵하다 그러나 장차 들어올 세 사람이 착한 여자이거나 네가 하는 말을 군자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나 산의 마음이 한 번 기울어지면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니 내 말을 생각하고 뉘우칠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튿날 메파가 와서 세 씨에게 말하였다 마땅한 여자가 하나 있는데 부인이 구하는 사람과 꼭 맞지는 않을 듯합니다 내가 찾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하는 말이요 부인이 찾으시는 여자는 용모가 뛰어나기보다 사람이 믿음직하고 덕이 있으며 건강하여 아들을 낳아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까 허나 이 사람은 용모가 지나치게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떠실지요 대관절 어떤 여자인지 자세히 말해보시오 양반댁 사람으로 성은 교요 이름은 체란인데 일찍 부모를 잃고 지금은 그의 형을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는 열여섯입니다 제 스스로 말하기를 한림이 대답했다 접을 두는 일은 그리 급하지 않지만 부인의 호의를 저버리기 어려우니 좋도록 하오 그리하여 사 씨는 곧 나를 잡고 친척을 모아 잔치를 열고는 교실을 맞이하였다 교실이 한림과 본부인에게 절하고 자리에 앉았다 얼굴이 아름답고 모습 또한 날렵하여 해당화 한 송이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나벗기는 듯 하였다 이 모습을 보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였다 그러나 오직 두 부인만은 마음에 꺼려졌다 이날 밤 교시는 화홈별땅에 머무르고 한림이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이튿날 두 부인이 사 씨에게 일렀다 너는 어차피 소실을 두려면 마땅히 어질고 착한 사람을 데려올 일이지 어쩌려고 저토록 빼어난 미인을 데려왔느냐 만일 저 여자의 성품이 어질지 못하면 너에게 해가 되고 장차 유씨 가문이 평온치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그러나 사 씨 부인은 태연히 말했다 옛날 위장강은 고운 얼굴과 애교 넘치는 웃음으로도 착하고 어질기만 했답니다 그러니 어찌 미모가 곱다고 어질지 않으리올까 위장강은 어진 부인이었지만 자식을 두지 못하였다 사 씨와 두 부인은 서로 마주보고 웃었다 한림은 교시 처수를 백제당이라 하고 시비남매 등 다섯 명을 보내어 교시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교시는 총명한데다 교활하였다 한림의 마음을 잘 맞추며 본부인 사 씨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집안 사람들은 모두 칭찬하였다 그러던 중 반년도 안 되어 교시에게는 아이가 생겼다 한림과 본부인 사 씨는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교시는 행여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쩌나 염려가 되어 여러 무당을 불러다 물었다 그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 어떤 무당들은 아들이라 하고 어떤 무당들은 딸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무당은 아들을 낳으면 일찍 죽고 딸을 낳으면 오래 산다는 점괴풀이를 하여 교시는 더욱 마음이 어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시비남매가 교시에게 속삭였다 마님 마을에 심낭이란 여자가 있습니다 본디 남쪽 사람으로서 여기 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데 그 재주가 비상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십시오 교시는 기뻐하며 곧 심낭을 불러들여 물었다 네가 뱃속에 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알아낼 재주가 있느냐 제가 비록 아는 게 많지는 않으나 어찌 그걸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잠깐 진맥을 한 후에 정확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교시가 팔을 걷고 손을 내미니 심낭이 잠시 맥을 본 뒤에 일렀다 마님 여하의 맥이 옵니다 교시가 크게 놀라 탄식하였다 큰일이구나 대감께서 나를 이 댁에 들여놓으신 건 나를 어엿비 여겨서가 아니라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 위함이거늘 딸이라면 장차 이 일을 어쩌겠는가 그러자 심낭이 다시 은근히 일렀다 제가 일찍이 산중에 들어가서 도인을 만나 뱃속의 여맥을 남맥으로 바꾸는 술법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술법을 시험해 보았더니 백발백중으로 들어맞았습니다 부인께서 꼭 아들을 낳기를 원하신다면 저의 그 신통한 술법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이더냐 교시가 크게 기뻐하며 그 술법으로 다행히 아들을 낳으면 청금을 아끼지 않고 후한상을 줄이라고 약속하였다 심낭은 그 술법이 매우 어려운 듯이 꾸미며 문방사우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그리고 기묘한 부적을 여러 장 써서는 교시의 방안 여기저기와 이부자리 속에 감춘 뒤 말했다 이날 이후 만삭이 되면 반드시 옥동자를 낳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와서 축하 인사를 드리고 후한 상금도 그때 받을까 합니다 심낭은 그렇게 말하곤 돌아갔다 그 후 어느덧 열 달이 되어 교시는 무사히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눈코입이 뚜렷하고 이마가 반듯하여 한림과 사씨의 기쁨은 더할 나이 없고 비복들도 좋아하였다 교시가 아들을 낳자 그 후 한림은 더욱 교시를 정답게 대하며 백자당을 떠날 날이 없었다 한림은 아들의 이름을 장주라 짓고 그 문보다 더 귀하게 여기었다 또 본부인 사씨도 아기를 정성스럽게 돌봐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그 아이를 낳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때는 마침 늦은 봄이라 동산에는 온갖 꽃이 다투어 피어나고 경치가 아름다웠다 한림은 임금을 모시고 서원에서 잔치에 참가하느라 집에 일찍 돌아오지 못하고 사씨는 홀로 책상에 기대어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이때 시녀 춘방이 와서 권하였다 마님 지금 화원 정자에 모란꽃이 만발하였답니다 대감께서 아직 조정해서 돌아오시지 않았으니 한가로운 이때 한번 나가셔서 꽃구경이나 하십시오 그것 참 좋겠구나 사씨는 기뻐하며 시녀 대여섯 명을 거느리고 화원 정자로 나아갔다 버드나무 가지가 하늘하늘 늘어져 그늘이 난간을 가리고 온갖 꽃향기가 정자에 가득하였다 화원은 한창 경치가 아름다웠다 사씨가 교실을 불러다가 함께 본 경치를 구경하려던 참이었다 어디선가 바람결에 거문고 소리가 청아하게 들렸는데 마치 비치가 옥쟁반에 구르는 듯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소리였다 사씨가 옆에 있던 시녀에게 물었다 어디서 누가 저렇게 검은고를 타느냐 아무래도 교낭자 침소에서 나는 듯 하옵니다 본래 음률이란 여자가 즐길 바가 못 되는 것이다 교낭자가 어찌 저리 검은고를 타겠느냐 아무래도 듣는 게 보는 것만 못하니 너희들이 가보고 와서 얘기하라 시비가 사씨의 명을 받들고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과연 백자당이었다 시비가 가만가만 안을 엿보니 교씨가 주안상을 차려놓고 섬섬 옥수로 검은고를 타고 있고 어여쁜 미인 하나가 화려한 옷을 입고는 마주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시비가 몇 번 자세히 본 뒤에 돌아와서 사씨에게 본대로 일렀다 사씨는 크게 놀랐다 교씨를 불러 좋은 말로 훈계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시비를 보내어 교씨를 데려오라고 일렀다 이 무렵 교씨는 심랑의 술법으로 아들을 낳고는 한림의 사랑이 두터워지자 심랑과 더욱 친해졌다 그러고는 한림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심랑이 소개해준 가랑에게 거문고와 노래까지 배우고 있었다 노래와 연주로 한림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마침 한림이 조정해 나가고 집에 없자 가랑과 함께 술을 즐기면서 거문고를 뜯고 있었다 그런데 사씨가 부른다는 말을 듣고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교씨는 황급히 주안상을 치우고 시비를 따라 사씨가 있는 화원으로 나아갔다 사씨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교씨를 맞이하고는 그 어여쁜 여인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러자 교씨가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둘러대었다 그 여자는 제 사촌누이입니다 사씨는 정색을 하고 어미 일렀다 여자는 출가하면 시부모를 봉양하고 난군을 섬기며 자녀를 어미 가르치고 집안 일꾼들을 자유롭게 부리는 게 일이 아닌가 그런데 안여자가 음악 연주를 하고 노래로 소일하면 집안 채통이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 앞으로는 잘 생각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그 여자는 곧 제 집으로 보내도록 하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섭섭하게 생각 말게 교씨는 짐진 뉘우치는 척하며 말했다 제가 배움이 적어 허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제 부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나이다 그 말씀을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내 그대를 아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충고하였으니 명심하고 훗날 내게도 허물이 있거든 그대도 또한 일러 깨닫게 해주게 사씨는 다시 위로하며 조금도 오해하지 말라고 인자하게 일렀다 그리고 교씨와 더불어 날이 지도록 화원에서 꽃구경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었다 그러나 교씨는 사씨의 충고에 원한을 품고 어떻게든지 사씨를 공경에 빠뜨릴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느라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은근히 한림에게 사씨 부인의 흉을 보곤 하였다 그러던 무렵이었다 십여 년 만에 사씨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태기가 찾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모두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나 교씨는 불안하여 십이 남매와 짜구는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아이를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침내 사씨가 만삭이 되어 순산을 하니 아들이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골격이 크고 몸이 우람하였다 한림은 아이를 낳지 못할 줄 알았던 사씨가 이렇게 든든한 아들을 낳자 몹시 기뻐하며 이름을 이나라 지었다 이나는 점차 자라 장주와 어울려 놀곤 하였는데 이나가 비록 어리나 그 씩씩한 기상은 장주의 나약함과는 사뭇 달랐다 하루는 한림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두 아이가 노는 걸 보고는 먼저 이나를 번쩍 안아 들고 흐뭇하게 말했다 이나야 니 이마가 마치 선인을 닮았구나 훗날 자라 반드시 우리 가문을 빛낼 것이로다 장주의 유모가 그걸 보고 들어가 교씨에게 이르자 교씨는 더욱더 애가 타서 어쩔 줄 몰랐다 하루는 한림이 집에 와보니 친한 벗의 편지가 와있었다 동청이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었다 동청은 소주 사람으로 선비 가문 출신인데 일찍이 부모를 잃어 여기저기 떠돌고 있으나 똑똑한 젊은이이니 집에 두고 부리라는 이야기였다 사실 그 벗은 동청의 행동거지가 한결같지 못하고 술을 마시고 노름을 하는 등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았지만 구태여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마침 집사를 구하고 있던 한림은 동청을 불러 집에 두고 집을 돌보게 하였다 동청은 사람 됨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한림에게 아첨하고 한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비위를 맞추었으므로 순진한 한림이 기뻐하고 더욱 그를 믿었다 하루는 동청의 이런저런 태도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조심스레 귀띔을 하였다 들리는 말에 동청의 사람 됨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나쁜 일을 꾀하다 탈로 나서 쫓겨났다 하니 곧 내보내 주십시오 그러나 한림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헛소문일지 모르니 오래 두고 보아 잘 처리합시다 그리고 부인은 염려 말고 집안 종들을 은혜와 의리로 보살펴 집안의 법도에 한치 어금남도 없이 하도록 하시오 사씨는 한림의 태도가 어쩐지 이상했으나 날이면 날마다 교시에 험담을 들은 한림이 조금씩 자신을 꺼려하게 된 줄을 몰랐다 사씨는 그냥 인사하고 물러났다 이후 동청은 더욱 한림의 비위를 맞추어 무슨 일이든 잘 해나갔다 그러자 한림은 사씨 부인의 충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모든 집안일을 다 맡겼다 그 무렵 교시는 점점 노골적으로 사씨 부인의 험담을 늘어놓았지만 한림은 그저 못 들은 척하였다 그러자 교시는 심낭을 불러서 자기의 분한 사정을 말하고 돈이며 폐물을 주겠다며 어떻게 하면 사씨 부인을 해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재물에 눈이 어두운 심낭은 한참 궁리를 하다가 교시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옳지 서둘러 행하도록 하여라 그러자 심낭은 곧 요물을 만들어서 동서남북에 묻었다 그리고 교시의 시비인 남매를 시켜서 그것을 다룰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루는 한림이 조정에서 일을 보다가 여러 날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온 집안 사람들이 허둥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도대체 무슨 일인고 날이 큰일 났습니다 장주 도련님이 그만 병이 났습니다 뭐라고? 한림이 놀라서 백자당으로 달려가 보니 교시가 한림을 보자마자 울며 호소하였다 갑자기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니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분명 집안의 누군가가 남이 못되기를 바라 재앙을 내리도록 귀신에게 빌어댄 일이 아닌가 합니다 한림이 장주의 병세를 살펴보니 장주는 정말로 헛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잃어 매우 위태롭게 보였다 한림은 크게 걱정하며 약을 먹이게 하고 동정을 자세히 보았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교시는 옆에서 누군가 해코질을 한 게 틀림없다며 서럽게 울어대었다 그러자 한림도 점점 사리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없게 되어 교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그 무렵 교시는 동청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졌기에 그 사정은 시비남매만이 알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교시의 시비남매가 부엌을 치우다가 괴이한 물건 한 봉지를 보았다며 한림과 교시에게 내보였다 풀어보니 그것은 나쁜 주수를 걸 때 쓰는 요물이었다 그걸 본 교시의 얼굴이 흙빛으로 물들더니 말을 못하고 주저앉아 서럽게 울며 외쳤다 제나 이 열여섯에 이 댁에 들어와서 그 누구와도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건만 누가 우리 모자를 이토록 해코지 않은고 한림이 그 이상한 요물을 보고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교시가 눈치를 보며 물었다 상군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림은 한참 생각한 끝에 대답하였다 참으로 간악한 일이지만 집안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으니 함부로 누구를 잡아다 물을 수 있겠는가 이런 요물은 그저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버리는 게 좋을 줄 아오 교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상공의 말씀이 치당합니다 그러자 한림은 남매에게 불을 가져오게 하여 뜰에서 직접 태우고는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일렀다 그 요상한 물건에는 글씨가 씌어 있었는데 그건 동청이 사시부인의 필적을 본떠서 쓴 것이었다 한림이 그걸 보고 사시부인의 필적이 분명하다고 믿었으나 그걸 자꾸 캐어내면 집안에 난처한 일이 생길 것을 알고 즉시 불살라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한림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지난번 교씨가 사부인이 투기를 일삼는다 하였던 걸 믿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짓을 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애초에 아들이 없어서 부인의 주선으로 교씨를 얻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도 자식을 낳게 되자 그런 나쁜 마음을 먹는구나 겉으로는 자애롭고 인자한 척하면서 사실은 간악한 흉계를 꾸미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 후부터 한림은 사시와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때 사시의 친정인 사급사댁에서 부인의 병환이 위중함으로 딸을 보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사시가 크게 놀라 한림에게 말했다 어머님의 병환이 위중하시니 만일 지금 가서 뵙지 못하면 평생의 한이 될 것입니다 상공께서 허락하시면 다녀올까 합니다 장모님 병환이 그리 중하다니 빨리 가시오 나도 틈을 내서 한번 문안을 가겠소 새씨는 서둘러 옷을 갖춰 입고 아들 이나와 함께 한림에게 하직 인사를 하였다 그런 뒤 교씨를 불러 집안일을 부탁하고는 신성현 친정으로 갔다 오래 떠나 있다가 어머니를 만난 사시는 몹시 기뻤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이 몹시 기뻐 간호하느라 십살이 돌아가지 못하고 몇 달을 머무르게 되었다 한림도 한가로운 틈을 내서 때때로 처가를 다녀오곤 하였다 그런데 이 무렵 산동과 산서와 하남 지방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황제는 크게 근심하여 조정에서 덕망 있는 신하 세 사람을 뽑아 백성의 형편을 살피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때 유한림이 그중에 뽑혀 급히 산동 지방으로 가게 되었으므로 미처 사씨를 보지 못하고 떠났다 한편 한림이 집을 떠난 뒤로 교씨는 더욱 방자해져서 동청과 어울리기를 일삼았다 하루는 교씨가 동청에게 일렀다 지금 상궁이 멀리 나가있고 사씨가 오래 집을 떠나서 없으니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지 않은가 사씨를 없애버릴 무슨 방법이 없겠는가 동청이 꾀를 내어 교씨에게 귓속말을 하였다 얘기를 듣고 교씨가 기뻐하며 일을 꾸밀 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내게 냉진이란 신복이 있는데 내 말이라면 잘 듣고 꾀가 많으니 감쪽같이 일을 해칠 것이오 우선 사씨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얻어야겠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소 교씨가 한참 생각한 뒤에 무릎을 치며 말했다 옳거니 사씨의 시비설매가 남매의 동생이니까 그 애를 어르고 달래서 사씨의 보물을 훔쳐내면 되겠구나 교씨는 당장 남매를 시켜 설매에게 금은 보물을 주면서 꼬드겼다 이에 귀가 솔깃해진 설매는 넌지 시물었다 부인의 폐물을 넣은 상자는 골방에 있으나 열쇠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보물을 무엇에 쓰려고 그러지? 그건 묻지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만일 이 일이 탄로 나면 우리 둘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설매는 열쇠꼬러미를 숨겨가지고 가서 보석상자를 열고 옷가락지를 훔쳐다가 교씨에게 주면서 그 옷가락지의 내력을 말해주었다 이 옷가락지는 유시댁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보물로 가장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교씨가 기뻐하며 설매에게 후한 상금을 주고 동청과 함께 흉계를 꾸미려고 하였다 그런데 마침 사씨를 모시고 갔던 하인이 사급사 부인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부고를 전해왔다 교씨는 십이 남매를 보내서 극진히 사씨를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동청을 부추겨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때 유한림은 산동지방에 이르러서 주점에 들러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문득 한 청년이 들어와서 한림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다 한림이 보니 그 청년의 풍채가 매우 훌륭하기에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물었다 소생은 남방태생으로 냉진이라 하옵는데 선생의 높으신 이름 석자를 듣고자 하옵니다 그러나 한림은 백성들을 몰래 시찰하는 중이었기에 바른대로 밝히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이 어떠한지 물었다 그러자 그 청년의 대답이 영리하고 똑똑하였으므로 한림이 감탄하며 계속 물었다 그대는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인가 그대가 비록 남방사람이라 하나 사투리를 쓰지 않는구나 소생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으로 북경에도 수년간 있었습니다 올봄에는 신성현에서 반년을 지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선생님을 만나게 되니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나도 외로운 길에 마음이 울적하더니 자네를 만나 다행일세 한림은 술을 권하여 서로 먹고 냉진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런데 이렇게 몇 날을 같이 지내던 어느 날 한림은 우연히 냉진의 속옷 구름에 옷가락지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한림이 이상히 어기고 자세히 보았는데 아무래도 눈에 익은 옷가락지에 의심이 생겨서 물었다 내가 일찍이 옥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는데 자네가 가진 옥지환이 예사옥이 아닌 듯하니 좀 구경시켜주게 냉진은 옷가락지를 내보인 것을 뉘우치는 듯 머뭇거리다가 풀어주었다 한림이 받아보니 그 옥의 빛깔이며 생김새가 사씨의 것과 똑같았다 더욱 의아한 마음에 자세히 살펴보니 푸른 털실로 동심결이 맺어져 있었다 한림은 더욱 의심하는 마음으로 청년에게 물었다 냉진은 슬픈 척하며 대답하지 않고 도로 거두어 옷고름에 매었다 그러자 한림은 더욱 알고 싶어져서 다시 물었다 무슨 까닭이 있는 듯한데 그 사연을 내게 말한들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냉진이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북방에 있을 때 마침 아는 사람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 개어무르십니까 냉진은 좀처럼 그 출처를 알리려 하지 않았다 한림은 어떤 도적이 자기 부인의 옷가락지를 훔쳤던 것을 이 사람이 우연히 산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내막을 알아내려고 기회를 보았다 그럭저럭 여러 날 동행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자연히 친근한 길동무가 되었으므로 한림이 또 물어보았다 자네가 그 옷가락지에 동심결 맺은 이유를 좀처럼 말하지 않으니 어찌 그동안 길동무로 친해진 우정이라 하겠는가 그러자 냉진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로 정이 깊어졌으니 이야기를 해도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만 다만 저와 정을 나눈 사람의 일이니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그처럼 정든 사람이 있으면 왜 같이 살지 않고 남방으로 가는가 냉진은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좋은 일에는 마가 많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좋은 인연이 두 번 오지 않는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옛말에 규중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깊은 바다에 들어감과 같다 하더니 바로 그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한림이 말하였다 자네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구려 두 사람은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즐기다가 다음날 각각 길을 나누어 떠났다 한림이 길을 떠나 산동지방을 향해 가는데 옷가락질을 보기는 했으나 그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니 마음속의 의심과 걱정이 청갈래 망갈래로 갈라졌다 근심에 쌓여 반년 만에야 나랏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사씨 역시 집으로 돌아온 지 오래되었다 한림은 비로소 장모의 소식을 듣고 부인과 함께 슬퍼하며 조상하고 교씨와 두 아들을 만나서 그립던 정을 나누었다 그런 뒤 갯지에서 냉진이라는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옷가락질이 생각나서 사씨에게 물었다 부인, 전날 부친께서 주신 옷가락질을 어디에 두었소? 폐물 상자에 넣어두었는데 어찌 물으십니까? 좀 이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보고자 하오 부인이 이상히 어기고 시비에게 상자를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열어보니 다른 폐물은 전부 그대로 있었으나 그 옷가락질 한 개만 보이지 않았다 사씨가 크게 놀라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랐다 분명히 이 상자 속에는 어두웠는데 이게 웬일인가 한림의 얼굴빛이 싹 변하자 사씨는 더욱 당황했다 그것의 행방을 상공께서는 아십니까? 한림이 화를 버럭 냈다 자기가 남에게 죽어서 나한테 묻는 건 무슨 까닭이요? 사씨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럽고 분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때 시비가 두 부인께서 오셨다고 구하였다 한림은 일어나 고모님께 절하고 먼 길을 무사히 다녀온 인사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한림이 두 부인에게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제가 없는 사이 집안에 큰 변이 생겨서 곧 고모님께 상의하러 가려던 참에 잘 오셨습니다 아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한림이 마음을 가라앉힌 뒤 냉진이라는 청년을 만나서 옷가락질을 본 이야기를 했다 그에게 들은 말이 하도 수상하여 집에 와서 옷가락질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니 이것은 사씨가 냉진이란 자에게 몰래 주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 가문의 큰 불행을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지 두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씨는 깜짝 놀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소첩의 평소 행실이 성실치 못하여 이런 누명을 쓰게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공의 뜻대로 하십시오 옛말에 이르기를 어진 군사는 참원을 믿지 말고 참소하는 자를 엄중히 다스리라 하였으니 상공은 살피셔서 억울함이 없게 하십시오 두 부인이 다 듣고 나서 유할림을 꾸짖었다 너의 아버지가 본 뒤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 언제나 사씨를 칭찬하며 내 며느리는 천하의 기특한 열부라 하셨다 또 나에게 너의 일을 부탁하셨는데 네 나이가 어리니 모든 일을 가르쳐 그릇된 데에 빠지지 말게 하라 하였다 또 며느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염려할 일이 없다 하셨으니 이는 사씨의 착한 행실과 정숙한 덕을 인정하신 것이다 아버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네가 총명하다면 짐작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 그 같은 누명을 씌워 옷 같은 아내를 의심하느냐 이는 반드시 집안 누군가가 도둑질을 한 것인데 어찌 엄중히 밝혀내지 않고 이같이 어리석은 의심을 하느냐 한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말했다 고모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한림은 곧 형장 도구를 갖추고 시비들을 엄중하게 문초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곤장을 때리고 주류를 틀어도 죄가 없는 시비들은 죽어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또 죄를 지은 설매도 바른대로 고했다간 죽을 게 뻔하여 자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시비들 가운데서 범인을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두 부인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사씨는 누명을 개운하게 벗지 못했으니 여전히 죄인이었다 한림은 한림대로 좀처럼 사씨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그저 교씨 혼자만 몰래 좋아하였다 그 후 한림은 교씨하고만 지내면서 사씨에 대한 일을 의논하자 교씨가 가진 아양을 떨며 말했다 두 부인이 너무 사씨만 칭찬하시고 한림을 꾸짖으시니 이는 너무나 불공평하옵니다 옛날 성인들도 속은 일이 많았다 하지 않습니까 선친이 비록 식견이 높으시다 하나 사씨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어찌 사씨의 속마음을 잘 아셨겠습니까 임종하실 때의 유언은 상공을 가르치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 부인이 그 말씀만 가지고 모든 일을 사씨와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시니 어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씨가 평소에 행실이 바르니 나 또한 그런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지난번 장주가 병이 났을 때도 그 요상한 물건에 씌어있던 저주의 글이 사씨의 글씨와 같았으나 그때는 집안 누군가가 꾸민 짓이라 믿고 불살라버리게 하였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 사실을 어찌 믿겠소 한림이 한탄하자 교씨는 이때다 싶어 얼른 물었다 그러면 부인을 어쩌시랍니까 지금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 이대로는 어찌할 수 없소 선친이 사랑하셨고 고모님께서 그토록 두둔하시니 섣불리 죄를 물을 수 없는 일이오 교씨는 못마땅한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교씨가 또 아이를 갖게 되었다 열 달이 되어 아들을 낳자 한림은 봉추라 이름 짓고는 애지중지 길렀다 이 무렵 두 부인은 사씨 부인의 누명을 벗겨주지 못한 채 아들 두억이 장사 부총관에 임명되어 장사로 떠나게 되었다 교씨는 원수가 치여기던 두 부인이 떠나자 이때다 하고는 동청을 불러 사씨를 내쫓을 공리를 하였다 그때 동청이 말했다 사씨가 하늘과 땅의 도움으로도 빠져나오지 못할 계책이 있소만 동청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교씨가 바짝 다가앉으며 재촉하였다 그렇게 용한 괴라면 내 어찌 듣지 않겠소 어서 말해보오 그건 다름 아닌 장주를 희생해야 하는 일이오 그래야 사씨를 내치기가 쉬울게요 동청은 옛날 측천무우가 자기의 딸을 죽이고 황제의 인심을 샀던 일화를 들먹이며 말했다 그러자 교씨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하였다 호랑이 같은 미물도 제 새끼는 사랑하거늘 하물며 사람 된 도리로 어찌 그런 짓을 하겠소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청은 아무래도 교씨가 일을 꾸미지 못할 것을 알고는 시비 남매에게 때를 보아 일을 버리도록 일렀다 하루는 장주가 마루 위에서 혼자 자는데 유모는 마침 옆에 없고 사씨의 시비인 춘방과 설매 두 사람이 난간 밑을 지나고 있었다 남매가 동청의 말을 떠올리고 이때다 하군 살금살금 마루 위로 올라가 장주를 숨이 막히게 하여 죽이고 말았다 그리고 동생 설매를 찾아가 은근히 협박하였다 네가 옷가락질을 도적질한 것이 알려지면 네 목숨은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화를 면할 뿐 아니라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설매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장주의 유모가 소리를 고래에 고래 지르며 장주가 죽었다며 통곡을 하였다 한림은 매우 슬퍼하였으나 보통 일이 아니라 여기고 당장 하인들을 불러모아 모질게 매질을 하여 고문을 하였다 마침 설매 차례가 되자 설매는 다 죽어가는 소리로 울부짖으며 고하였다 사실은 사씨 부인께서 장주 도련님을 없애는 자에겐 우한상을 주신다기에 춘방과 함께 그 기회를 엿보던 중 소녀는 간이 서늘하고 손이 떨려 참아 못하고 춘방이 저지른 일이 옵니다 그러자 동청과 남매가 이 일을 꾸민 줄 안 교씨는 땅을 치고 발을 구르며 부르짖었다 장주야 장주야 내가 네 원수를 갚지 못하면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내 너를 따라 죽으리라 교씨가 급히 방으로 들어가 띠를 목에 맺아 시비가 서둘러 말렸다 그러자 교씨는 더욱 울며 외쳤다 투기 심한 계집이 못된 총년들과 한통속이 되어 오늘은 장주를 죽이고 내일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이고 상군께서 저 투기하는 계집과 사시려거든 차라리 먼저 소첩을 죽여 주소서 그러자 한림은 노발대발하며 사씨를 친정으로 내쫓았다 사씨는 눈물을 비우듯 흘리며 대문을 나서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문 밖에서 절을 하고 이별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씨는 유무가 안고 나온 이 날을 보며 탄식하고 또 탄식하였다 이 어미를 생각하지 말고 잘 있거라 아가야 내가 너를 다시 만날 날이 있을까 내 이제 앞날을 알 수가 없구나 사씨 부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가마에 올랐다 그리고 시비 하나를 데리고 길을 나서서 신성현 친정으로 가는 대신 시아버지 유공의 산소로 갔다 그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상간을 얻어서 철양한 신세를 슬퍼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찾아와 함께 자기 집으로 가서 살자고 했으나 사씨는 유씨 가문과 인연이 끊어질 것을 염려하여 거절하였다 그러자 동생은 바깥일을 할 노복 하나를 두고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동청의 명을 받고 냉진은 사씨 부인을 찾아갔다 그리고 산속에서 혼자 지내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 자신에게로 와서 함께 살자는 두 부인의 편지를 건네주었다 평소 두 부인의 인정을 잘 아는 사씨는 그렇게 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런데 그날 밤 유공이 꿈에 나타나 일렀다 가엾은 내 며느리야 오늘 온 두 부인의 편지는 가짜이니 속지 말거라 그리고 앞으로 7년 동안 내군이 따라다니니 남방으로 몸을 피하도록 하여라 6년 뒤 4월 15일 배를 백빈주에 메어두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해 죽어라 그리하면 운수 대통할 거다 그러던 중 배가 심하게 흔들리자 뱃멀미가 일어 잠시 못해 올라 어느 여자의 집에 들어가 며칠을 머물렀다 병이 다 나아 떠날 때 사씨는 손에 낀 가락지를 빼어주며 고마움을 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사씨 부인을 충성으로 모시던 노복이 그만 힘든 여행길에 병을 얻어 죽고 말았다 사씨 부인은 몹시 슬퍼하며 그의 시체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는 동정우를 따라 악양류에 이르렀다 사씨는 흐르는 물을 보며 자신의 처지가 하도 서글퍼 나무 껍질을 깎아 모년, 모월, 모일 사씨 정옥은 시댁에서 쫓겨난 몸이 되어 이 강물에 몸을 던졌다라는 글을 쓰고는 물에 빠져 죽으려 하였다 그때 시비가 허둥지둥 달려와 간신히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날 사씨 부인이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잠깐 눈을 붙였을 때였다 꿈속에 한 소녀가 나타나 말하였다 저희 낭랑께서 부인을 모셔오라 일렀나이다 사씨 부인이 따라가자 강가에 높은 청각이 보이고 좌우에 두 분의 낭랑이 황금 의자에 앉아있고 그 양옆에 고귀한 부인들이 서있었다 사씨가 자신의 처지를 말하자 듣고 있던 두 낭랑은 눈물을 흘리며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위로하였다 사씨가 시간이 흘러 일어나려 하니 꿈에서 깨었다 사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가의 대나무 밭으로 가보니 사당 하나가 보였다 현판에는 황능묘라고 씌어있었다 이것은 생전의 아황 여영 두비의 사당으로 장소는 꿈에 본 곳과 같았으나 건물이 낡고 초라하기가 이를 때 없었다 제가 두 낭랑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사씨는 인사를 하고 길을 나섰다 그때 문득 여승 하나와 여자 동자승이 다가와 말했다 소승의 꿈에 관음보살상이 나타나 빨리 가서 그대를 구하라 하시기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사씨 일행을 배에 태우고 동정호 한가운데 있는 군산사에 이르러서는 수월함이라는 암자로 데려갔다 이튿날 불당에 올라가 절을 하던 사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사씨가 16년 전에 글씨를 써주었던 관음화상이 거기 모셔져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부인이 신성현의 사급사댁 소저 아닙니까 그 스님은 바로 관음화상을 예찬하는 그를 받아간 우아함의 묘해였다 게다가 배멀미를 하는 사씨를 극진하게 돌보아 준 여자 동자는 다름 아닌 묘해의 조카 딸 임낭자라는 거였다 사씨는 기뻐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묘해와 더불어 수월함에 머무르니 몇 해가 훌쩍 흘러갔다 한편 교씨는 나날이 동청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이제는 아예 유할림마저 없앨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청이 하나의 꾀를 냈다 한림을 늘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조정의 신하 엄승상에게 유할림이 엄승상을 모함하고 황제를 비방한다는 글을 올려보낸 것이다 엄승상이 그 편지를 황제에게 보이자 황제는 노발대발하며 유할림을 멀리 북방으로 귀양보내라 엄명을 내렸다 동청은 그 후에 유할림을 귀양보낸 공로로 진유현 현령이 되어 떠나게 되었다 교씨는 집안 식구들에게 사촌형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으니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남녀 시복들과 인하, 봉추 형제를 데리고 동청을 따라 나섰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사씨의 자식인 인하를 데리고 가면 훗날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 없애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설매에게 인하를 강물에 빠뜨리라고 명령했다 사씨 무인이 베풀어주신 은덕이 얼마인가 내가 인하 도련님을 해치면 어찌 천벌을 받지 않으랴 설매는 아기를 불쌍히 여겨 숲속에 버린 뒤 없애고 왔다고 둘러대었다 얼마 후 진유현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불을 쌓은 동청은 엄승상 덕분에 다시 금은보화가 많이 나는 개림태수가 되어 떠났다 때마침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는 나라의 큰 경사가 있어서 유할림은 죄사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때 갑자기 붉은 곤장을 든 관졸들이 요란스레 지나가고 한 높은 관리가 말을 타고 가는 게 보였다 유할림은 무슨 어마어마한 행차인가 하고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보니 뜻밖에도 자기 집 집사로 있던 동청이 아닌가 아... 저놈이 어떻게 높은 벼슬을 하고 이 지방을 지나가는 게야 그러다가 한림은 동청이 엄승상에게 아부하여 저런 출세를 했음을 깨달았다 동청의 뒤를 이어 이번에는 온갖 비단으로 치장한 가마 하나가 그 뒤를 따라갔다 한림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근처 주막에 들렀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와 놀라 물었다 날이 아니십니까? 바로 사씨의 시녀 설매였다 설매는 울면서 교씨의 시비남매의 꿰매 빠져 옷가락질을 훔쳐낸 일이며 남매가 교씨의 아들 장주를 죽인 일이며 자기가 이날을 숲속에 버리고 온 일 등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며 방금 지나간 가마에 탄 동청의 부인이 바로 교씨라고 일러주었다 설매는 서둘러 교씨의 행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어리석어 죄 없는 철을 버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랴 한림은 탄식하였다 한편 설매를 따라갔던 시비에게 유할림이 풀려났다는 걸 들은 동청과 교씨는 깜짝 놀랐다 그 놈이 죽어서 다양한 귀신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오다니 아... 만일 다시 벼슬에 오르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동청은 건장한 관절 수십 명을 뽑아서는 유할림의 목을 베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강을 건너려던 한림은 문득 소나무 껍질을 죽게 되었다 거기 적혀있는 모년 모월 모일 사씨 정옥은 이곳에서 눈물을 뿌리고 강물에 몸을 던졌다 라는 글을 읽고는 사씨가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여 슬피 울고 있었다 그때 장정 수십 명이 한림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자 한림은 허둥지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 순간 동정호 수월함에 있던 사씨는 언젠가 시아버지가 말한 모년 모월 모일 백빈주에서 배를 대고 있다가 급한 사람을 구해주라던 말을 떠올리고 묘해 스님과 급히 배를 저어갔다 그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한림이 배 저어 오는 소리를 듣고 살려달라고 외치자 얼른 건져주었다 그 놈은 계림 태수께서 잡아오라는 죄인이다 그 놈을 내놓으면 후한 상을 주신다 장정들이 외치자 한림이 묘해를 향해 애타게 외쳤다 나는 한림학사 유연수로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오 그러자 배 안에 소복을 입고 앉아있던 사씨는 놀라 울음을 터뜨렸다 유한림은 그제야 부인 사씨를 알아보았다 아니 부인 이게 웬일이오 부부는 서로 얼싸안고 한참을 통곡하였다 한림은 사씨 부인에게 사죄하며 모든 일이 다 교씨가 꾸민 것이었음을 일러주었다 그러다가 사씨 부인은 아들 이나가 숲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통곡하였다 그 무렵 동청의 신봉댕진은 동청이 계략을 도운 자신에게 큰 대가를 주지도 않고 섭섭하게 대하자 동청이 백성들의 재물을 억울하게 빼앗아 재물을 모으고 엄승상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친다는 사실을 조정에 일렀다 그러자 황제는 동청과 엄승상 일파의 벼슬을 모조리 빼앗고 억울하게 벼슬을 내놓았던 관리들을 다시 조정으로 불렀으며 유할림에게는 이부시랑의 벼슬을 내렸다 유시랑이 황제에게 감사드린 뒤 어전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비복들이 눈물을 흘리며 맞이해 주었다 유시랑은 사당에 참배를 하고 그 무렵 아들의 임기가 끝나 장사에서 돌아온 고모 두 부인 앞에 사죄하였다 그러자 두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이 늙은 몸이 살아서 조카가 다시 벼슬에 오르는 걸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사씨는 남편을 만나서 누명을 벗고 다시 유시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으나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씨는 아들 이나의 생사를 알 길이 없어 나날이 슬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사씨 부인은 남편 유시랑에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다시 소실을 드려야 한다고 청하였다 부인의 뜻은 고마우나 지난번 교시 때문에 집안에 큰 붕파가 닥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 또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여놓겠소 그래도 이나의 생사를 모르고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니 훗날 조상을 어찌 배우릴까 제게 다 국리가 있습니다 사씨 부인은 지난번 남방으로 떠났을 때 묘해의 조카 임낭자가 어질고 현숙하고 귀한 아들을 둘 팔째라고 칭찬하며 첩으로 삼기를 권하였다 그러고는 유시랑에게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다 지난번 남방으로 가는 길에 죽은 노복의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황등묘가 너무 날까 허물어졌으니 다시 고쳐주십시오 저를 돌봐준 묘해 스님의 암자가 있는 군산동구에 탑을 세워 모든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유시랑은 그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돌이라며 많은 재물을 내주었다 묘해 스님은 군산동구에 탑을 세운 후 그 이름을 부인탑이라고 불렀다 유시랑은 또 황등묘를 장엄하게 고쳐주었으며 여행길에 사씨를 돌보다 세상을 떠난 노복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좋은 관을 갖추어 다시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사씨의 기특한 마음을 칭찬하였다 한편 숲속에 버려진 유시랑과 사씨의 아들 인하는 그때 마침 남경으로 장사하러 가는 뱃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 뱃사람들은 인하의 생김생김으로 보아 보통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데려다가 사람들이 많은 연하촌이라는 마을에 내려놓고 갔다 그러자 그 마을에 마음씨 좋은 임시부부가 하늘이 내린 아이라며 데려다 고이 고이 길렀다 그러다가 임시부부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딸이 맡아 키웠는데 그 딸이 다름 아닌 묘해 스님의 조카 딸 임낭자였다 그 무렵 임낭자는 유시랑의 둘째 부인이 되어달라는 사씨의 편지를 받았다 장차 재상의 부인이 될 거라던 고모 묘해 스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고 허락을 하였다 마침내 사씨는 좋은 날짜를 택하여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유시랑과 임낭자의 혼례를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임씨가 데려온 동생을 본 예전의 인하 유모는 소스라 칠 듯 놀랐다 임씨의 동생이 바로 인하였기 때문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씨는 벗어빨로 달려가 인하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였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이면 이대로 깨지 말아야겠다 내 너를 다시는 보지 못할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어찌 하늘의 도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임씨를 크게 칭찬하였다 오늘의 기쁨은 모두 그대의 공이니 그 은덕을 내 어찌 있겠는가 유시랑과 온 집안 사람들은 인하가 잘 자라 헌칠한 체격에다 제주와 지혜도 뛰어남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 후 사씨 부인은 임씨를 동생같이 임씨는 사씨 부인을 형님같이 어기어 온 집안이 화기애애하였다 집안이 이처럼 편안해지자 유시랑도 오로지 백성들을 위해 나랏일에 힘썼다 벼슬은 예부상서에까지 올랐다 한편 그 무렵 교씨는 동청과 냉진이 모두 영모로 잡혀 처형된 뒤 낙양으로 도망가서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침 예부상서가 된 후 북경에 있는 황제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오던 유상서는 교씨가 낙양에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을 시켜 술집에 있는 교씨를 데려오게 했다 이번에 예부상서가 되신 대감께서 너를 데려가 소실로 삼으려 하시니 가자 그러자 교씨는 좋아하며 따라 나섰다 그런데 가마에 앉아 밖을 내다보던 교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었다 아니 여긴 유할림의 집이 아니냐 그러자 따르던 시비가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유할림은 귀양 가시고 우리 대감께서 이 집을 사서 들어 계십니다 교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가마에서 내렸다 그런데 가마 옆에 모여선 사람들을 보니 모두 낯익은 유씨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도망갈 데가 없어진 교씨는 그만 기절할 듯 놀라서는 땅에 엎드려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였다 네가 사람으로서 그리 큰 죄를 짓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유상선은 교씨의 죄를 크게 다스리고는 처형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 후 유씨 집안은 걱정근심 없이 평화롭기 그제 없었으며 유상선은 다시 벼슬이 좌승상에까지 올랐다 그 후 유승상과 사씨는 나이 팔십여세에 이르도록 편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았다 임씨 또한 유씨 가문에 들어온 뒤 아들을 셋이나 낳았는데 모두 인물과 문장이 뛰어나 훗날 다같이 높은 벼슬에 올랐다 임씨는 오래도록 복을 누리며 아들 며느리 손자를 거느리고 사씨를 누구보다 극진히 모시며 평생을 안락하게 살았다 문장 쓰기에 뛰어난 사씨 부인은 부녀자들의 행실에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쓴 책인 내혼 열평과 열려전 열권을 지어 세상에 전하고 며느리들에게 바르고 착한 도리를 행하도록 가르쳤다 문장 쓰기 Lan Linh 문장 쓰기 문장 쓰기 감사합니다.